저녁 먹자. 나는 그녀를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내 친구들 중 한 명이다. 나는 조금씩 돈을 저축했다. 폭풍우가 쳤다. 그는 팔을 다쳤다. 좋은 생각 있나요? 고양이가 문 앞에 앉아 있다. 윌슨 부인은 떠날 준비가 되었다. 각각의 호스가 크기가 다르다. 나에게 여분이 한 세트 있다. 우리는 소에게서 우유를 얻는다. 나는 여름동안 여행을 갈 것이다. 이 강의는 좋다.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곳이 강이 좁아지는 부분이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당신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그 섬은 넓다. 젓가락 있나요? 움직이자. 이것은 그녀의 네 번째 앨범이다. 저는 카세트를 사고 싶어요. 나는 질문에 대답했다. 나는 꿈을 꾸었다. 엄마가 나를 깨워주신다. 나는 너무 많이 뛰었다. 빨간색 차가 있었다. 가을은 시원하다. 나는 들판을 바라봤다. 나는 정장 입는 것을 좋아한다. 원숭이들이 정글에 있었다. 나는 소풍을 갔다. 그가 내 발을 만졌다.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그 집은 2층에 있다. 나는 요리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일이다. 그녀는 다른 나라에 갔다. 나는 그녀에 대해 들었다. 나는 닭 날개를 좋아한다. 손을 들어라. 돼지들은 꿀꿀 뗀다. 당신은 머리를 숙여야 한다. 하늘에 구름이 있다. 그들의 아들은 병으로 죽었다. 우리 아빠는 엄격하시다. 우리 가족은 휴양지에 간다. 나는 그가 싫다. 숲에 불이 났다. there was a fire in the forest. there was a fire in the forest. there was a fire in the for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